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레이더로 속도도 측정하고 지금 얘가 다가오는 중인지 혹은 물리 가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얘가 다가오고 있다 멀리 가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보시면 수치가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올 때나 나갈 때 수치가 나온 형태고 뒤의 출력을 보면 B 자체로 나오는 것은 빼기고 C 나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자체가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로 해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빠르기 자체로 얘가 지금 오고 있다 안오고 있다 레이더 자체로 물체를 간지해서 얘가 지금 오고 있는 건지 혹은 멀어지는 건지 또 이제 그랬따는 속도 자체를 측정해서 나온 형태의 레이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